이 아이들이 등장했습니다. 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노동으로 지친 아이들에게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.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의 마음이 봉사자들에겐 더 고맙습니다.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한번 해본다는 느낌. 오늘 진짜 참 즐겁습니다. 제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입니다. 아이들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아이들은 오늘도 희망을 키워갑니다. 저도 이 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. 손님이 오면 환영해주는 노래래요. 제가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것을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데요. 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나의 꿈에 대해서 오늘 그림을 그릴 거예요. 흰 도화지 위에 아이들의 꿈이 그려집니다. 아이들은 이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여기 sbs 희망 tv 여기 희망 tv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글 되게 잘 썼어요 이 때 수줍어하며 나오는 한 아이 무슨 꿈을 꾸는 아이에게 제가 더 고마워졌습니다. 여러분이 그린 꿈들 꼭 다 이루길 바랄게요 수업이 끝난 후 교실 밖까지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 와우 오케이 원 투 쓰리 세이치 카메라는 뭐예요? 오늘 제가 마인들레오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졸업생들을 위해서 제가 졸업 앨범을 찍어주러 왔어요 졸업사진을 스마일 귀여워요 둘 스마일 다들 영화배우 같아요 영화배우 어떡해요 원 투 스마일 이곳 아이들이 처음으로 받는 졸업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평생 간직할 소중한 졸업 앨범이 완성됐습니다 아침부터 학교가 시끌벅적합니다 학교에서 축제가 벌어진 건데요 학교의 축제는 곧 마을의 잔치 자이나부 자매도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희망학교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이제 마을 전체에 활력을 주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조금씩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2 ному 4 3 5